광주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오래된 회원으로서 그간의 친일파들의 행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늘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문학계에 있어서의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동인 작가와 관련된 이 동인문학상을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그런 문학인들에게 수상하고 있다는 비통한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오늘 인동문학상을 수상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인동문학상 발표 기자회견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인문학상 반드시 사라져야 할 친일의 잔재입니다. 저 역시 이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를 쓰고 있는 맥문재입니다. 그동안 친일물인을 기리는 대표적인 문학상인 동인문학상을 비판하고 폐지를 촉구하는 운동을 민족문제연구소와 또 민족문학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이 젊고 또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동인문학상에 대한 대안으로 인동문학상을 제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이상이 널리 알려지고 또 활성화되고 또 공신력을 얻어서 대한민국의 작가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권위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학연구회의 사무국장 맡고 있는 시선은 권윤상이라고 합니다.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언론사에서 주관하는 3대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이 있었습니다. 중앙언론사에서 시부문 위당서정주를 기리는 위당문학상 그 다음에 한국을 위해서 주관했던 김기진 친일파 김기진을 기리는 팔봉비평문학상 그리고 조선일보 동인문학상 소설부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날이 갈수록 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중앙언론에서 중앙하니까 많은 작가들이 줄을 서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미당문학상과 팔봉비평문학상은 없어졌습니다. 조선일보 동인문학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인동문학상이 제정이 됨으로 해서 이게 널리 알려지고 우리 작가들도 좀 더 각성하고 조선일보는 친일문인 김동인 앞에 작가들을 줄 세우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계 부조리를 다루고 있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문학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실의상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문학계 내 권력투쟁을 위해서 그들을 띄우고 권위를 얻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은 친일문제의 치부를 숨기기 위한 행위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인문학상 이 두 가지 모두에 포함됩니다. 종신심사위원회의 이름으로 정가리, 구요소, 이승우, 김민수, 김동식 등이 권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유명 작가에게 수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조선일보의 친일행적을 가리는 희석시키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작가들의 문학감과 가치관을 왜곡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를 녹이고 소수제의 이야기를 쓴 김숨 작가를 동인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행위가 그러합니다. 또한 동립운동 이야기를 쓴 김영화 소설가에게도 동인문학상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동립운동이나 위안부 이야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한 작가들에게 일부러 친일문학상을 주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문학계를 위해서도 이러한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명문 낭독하겠습니다. 동인문학상은 친일파 기념상으로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문학상입니다. 1955년에는 소설가 김동인을 기르기 위해 제전된 상인데요. 김동인은 태평양 전쟁을 정당화하는 등 일제를 찬양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글을 쓴 대표적인 친일문인입니다. 2009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의 친일활동을 반민족행위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김동인을 기리는 동인문학상은 올해로 53번째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조혜진 소설가입니다. 동인문학상은 매해 11월 말에 최종 후보자 시상식을 엽니다. 문학상은 문인의 문학적 명성을 유지하고 확장시킵니다. 친일파를 기념하는 행위는 친일행위에 면제부를 주고 친일이 작은 문제인 것처럼 축소합니다. 특히 김수미나 김영아처럼 독립운동 혹은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그린 작가에게 상을 준다는 점에서 본 상은 악질적입니다. 동인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친일파 김동인의 이름이 들어간 동인문학상을 조선일보문학상으로 변경해달라는 시민사회의 반복된 요청에도 여태까지 거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상을 폐지하는 것보다 더 쉬운 명칭 변경임에도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친일문인을 기념하는 다른 문학상은 이미 동인문학상과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친일파 김기진을 기념하는 한국일보에 팔봉비평 문학상은 2022년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친일파 서정주를 기념하는 중앙일보 미당문학상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동인문학상만이 유일합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시민공모전을 통해 50여 개의 문학상 이름을 받았습니다. 시민 658명이 참여했고 그 시민들의 선택으로 동인의 역어이기도 하면서 역경을 이겨낸다는 뜻의 중의적인 명칭인 인동문학상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조혜진 소설가에게 요청합니다. 동인문학상을 거부해 주십시오. 인동문학상의 수상자가 되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독자와 동료, 작가들에게 작가로서 자신의 글에 책임을 지켜주십시오. 작가의 윤리의식을 저희가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친일파 기념 문학상을 아무도 받지 않으면 그 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연이 멸종하게 되는 셈입니다. 동인문학상이 폐지되더라도 인동문학상은 윤리적인 고민, 철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작가들을 꾸준히 발부라는 문학상으로 남을 것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민족면제연구소 민족문화연구회 시민주권운동중점 이용빈 의원실 한국작가회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